KGC의 공격입니다. 렌즈 아나운서 정권 석파 매달립니다. 1라운드가 뛰기 위해서 23득점을 맨 아반도가 나섭니다. 런드 홀리 스테퍼슨. 아반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동창향에 동팥니다. 2명째 밀어내고. 보세요. 이번에 아반도의 수비. 경준형과 아반도가 수비에 가담해 좋습니다. 허웅, 기어있는 제퍼슨에게 패배 정전해고. 아반도의 수비에서 제퍼슨과 라건아 선수 맞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동창향은 좀 다릅니다. 렌즈 아나운서 속도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KGC의 공격. 렌즈 아나운서 정확합니다. 수비의 로테이션이 상당히 빨라요. 라거나 직접 팀을 바라봅니다. 밀린 점프 통곡. 점수는 30대 30입니다. 허웅입니다. 그리고 테빈. 네, 좋아. 2초. 허웅. 컨칩니다. 경기 1라운드. 복수의 성공.